미리네. 잔아? 엄마, 울어? 엄마, 울어? 미안해. 내가 밥 안 먹어서 그래? 울지 마. 내가 밥 먹을게, 응? 미리네. 아저씨! 여긴 또 왜... 혜미한테 얘기 들었어요. 도저히 그냥 잊을 수가 없어서 미안해요. 엄마, 나 아저씨랑 같이 밥 먹을래. 그럴까? 아저씨가 밥 먹여줄까? 아... 미리네. 아... 아... 아이고... 미리네. 이번엔 이반찬 한번 먹어볼까? 맛있겠다. 아... 아... 옳지. 아저씨가 주니까 맛있어요. 역시. 그렇지? 영희, 너... 경진이랑 이러려고 미리네가 아픈데 집에도 말도 안 한 거니?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! 그게 아니라 영희... 그게 아니라 영희... 그게 아니라 영희...